아저씨한테 들었다며 네? 뭘요? 내가 서동윤씨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 거 들었다며 아냐? 아냐? 맞아요 들었어요 그랬으면서 모른 척은 고마워요 나 좋아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요 갑자기 왜 이래? 사람 당황스럽게? 근데요 나는 난 아니에요 지금 누굴 사귈 형편도 안 되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싫은 건 아니지 대답해 내가 싫은 건 아니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난 그게 중요해 내가 싫은 것만 아니면 돼 내가 싫은 건 아니지 물론 싫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걱정마 서동윤씨도 곧 날 좋아하게 될 테니까 뭐라고요?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두고 보라고 네가 날 좋아하게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? 네 그럴 일 절대 없어요 그래 그럼 누가 이겼는지 한번 해보자고 모르게 모르게 Oh baby 기다리게 어떻게 해야 될까?